선택한 건 맞아 근데도 가끔 이렇게 허전할 때는 마려 우리 티니가 언제 온 우리 티니가 언제 온 우리 티니가 언제 온 우리 티니가 언제 온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 아빠 나 잘 살아 그래 맞아 행복해 내가 선택한 건 맞아 근데도 가끔 이렇게 허전할 때는 마려 동행한 모서리에 붙어 울기도 해 대상 없는 아무데로 향해 하는 거 해 더 괜찮을까 더 괜찮을까 짜장갈 듯이 Is anyone 아웃살들리시나요 내 웃조리는 거도 기들리시나요 Oh please 답을 알려줘 나 홀로 나만 벗어날 수 없는 이유 Too late Too late Oh not too late 이유가 있을 거라 난 믿어 It's too late Too late Oh not too late 언젠가 마주할 빛을 찾아 한 두 번이면 되잖아 그만 날 꺼내줘요 흔들리고 싶지 않아 일하다 쓰라지겠어 죽이고 살리고 미치게 알아놔게 하지만 미련 없이 바래 아웃살들리시나요 아웃살들리시나요 감사합니다.